돌격 아 쓸데없는 전술 꺼지세요 아 그냥 돌격하세요 제발 제발요 쓸데없이 전술하지 말고 아 이거봐 병사 놀리잖아 지금 어 어어 안돼 전술하지마 그냥 돌격해 문성 돌격하면 이겨 어허 병력 빼는거 봐 미쳐가지고 한 방에 컸다므네 누구냐 나 노린거 미쳤나봐 아 아 아 중간중간 저거 뺏기빨 고통 받는거고 아 아 아 아 아 이미 전세는 기울었죠 지금 아 응 이거 종룡을 다시 뺀다고 미쳤나봐 진짜 뭐해 지금 화살 다 맞고 있고 어 기병 들어온다 기병 들어온다 오 개 오바야 안되네 컨트롤 해봐야 그냥 돌별게 따라 붙여야 돼 이거 아 완전 답답해 죽을 것 같죠 쓸데없는 전술 궁병도 앞에서 아 개 쓸데없는 전술 저 다 도망가는데 아 미친놈 아 개 답답 세르비 죽으면 안돼 아 우리 애잖아 일단 이건 내가 누군게 잘못이다 일단 누웠는데 누가 지휘했지 지휘한다고 치면 영주 새끼겠지 우리 죽어버린 세르비일까 아니야 세르비는 죽었으니까 아니겠지 세르비 말고 누구냐 우리 스바나 와이프는 이렇게 멍청할 리가 없어 그렇다면 너냐 휴어지스 개 멍청하게 생겼어 지금 아 얘네 얘가 지휘했네 아 쁘의 반의 적장은 와 300마리를 넘게 살려갔다고 아 씨 맵 안 좋잖아 맵 아까보다 훨씬 안 좋잖아 자리 잡으시고 형 자리 잡으시고 장패벽 하시고 어차피 전애들이 등 선 넘게 되면 시야는 나오니까 자 짧아 생각보다 날라가는게 아 짧아 짧아 이쯤인가 이렇게 높이를 던져야 된다고 안맞아 왜 안서필승 아! 와 겁나 스트레스받아 스트레스받을 여기서 매절 하지는 않겠지 쓸데없이 또 전술하고 막 그러는거 아니겠지 하네 와 이번판 저격이 왜 이렇게 심하지 아 이거 겟 병력 자꾸 쓸데없는 전술치니까 아 쓸데없는 저렇게 손해를 많이 보지 아니 요게 저렇게 손해볼게 아니라고 아 근데 자꾸 한방콘 나냐 짜증나게 아 그거 구독 그거 막 한번 하면은 아마 자동결제일걸요 월마다 한달 구독해서 한달만 구독되는건줄 알았더니 이제 한달씩 계속 구독되는 그런식 네이크 수창이의 한방 랜스 차징이의 한방 두방 맵은 똑같고 주인공 무등병도 자리 잡고 무등병도 자리 잡고 무등병도 자리 잡고 구경도 자리 잡고 얘들 기병이 지금 좀 세니까 살짝 사려야겠다 너무 전방에서 싸우면 안 되겠네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오 들어온다 돌격해 기병들을 다 잘라 어우 지나가는 말들 때문에 아주 그냥 공병도 돌격해 오늘도 뭐 딱 거기서 활 속을 쓸 이유가 없다 말들 다 집 보내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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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분 돌격 근데 앞에서 싸우고 싶은 걸 그래도 이게 배는 맛이 있잖아 이게 이 맛 내가 막 한번 휘둘러서 몇 마리씩 잡을 때 이런 배는 맛 하는 거란 말이 놀래 이게 1.6 버전에서 내가 너무 이걸 못해서 그래 억울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풍만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게 스트레스 해소를 못했단 말이야 아니 오긴 받았지 스트레스를 그 바람에 여기서 약간 뭐랄까 이게 그 우리 영주들이 죽는 건 좀 짜증나는데 억울어가 덜 끌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 싸울 수 있다는 거에 지금 너무 재미를 느끼고 있지 1.6에서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1.6에서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1.6에서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아 어디왔어 아 기병대 다 도망간다 저건 어쩔 수 없다 저건 어쩔 수가 없다 기병대가 도망가가지구 아 국만이 도망갔네 아! 아 미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왜 죽어? 왜 죽어? 유튜브 38화 다음 40화 다음 아니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순서대로 다 맞거든요 제가 재생 목록으로 가서 봤을 때 그래요? 아니면 업로드 목록으로 들어가서 봐서 그래요? 채널 메인 페이지에서 업로드 목록, 최신 업로드 뭐 이런 목록으로 보면은 약간 꼬여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재생 목록 자체를 따로 찾아 들어가면 아마 순서대로 내가 다 맞춰 놨는데 근데 내가 확인해도 그대로인데 순서대로 맞긴 맞거든 가끔씩 이제 먼저 공개되는 애들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메인 채널 홈에서는 좀 어긋나 있을 수도 있는데 재생 목록 자체는 내가 다시 웬만하면 다 맞춰 뒀거든 그리고 그거 스크츠에도 게시문 보고 나도 가서 봤는데 Europa가 만들어져 출발 스킬 스킬 아 이거 몇판째냐, 처음에 콕창이 한방, 비병창이 한방, 수바나가 죽어서 한방 재생 목록 들어가 봤는데도 그래 따로? 홈에서는 좀 꼬여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개 공개 막 하다보면 먼저 39를 먼저 공개를 내가 눌렀어도 웹상에서 이제 데이터 전송 처리가 파시카가 먼저 된거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홈에서 꼬인거는 어쩔수 없고 바꿀 방법이 없고 재생 목록은 이제 다시 내가 가가지고 바꿔 제대로 해놓지 그건 어쩔수 없어 진짜 미쳤네 어 기병 무섭고 파묻혀 있어야겠다 어디까지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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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골격 타 아 겨우 우리 우리 우울엔 장타가 없다 오는 좁좁 다 충격해라 그냥 너무 바깥쪽으로 있으면 기병한테 충격당 어우러 걸려 다 나가네 단단해가지고 기병 저거 저거 다 도망간다 9월 10달쯤에 했으면 그쯤 결제가 또 되겄지 뭐 한 30일 기준으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치가 사탄리아 애들 뭐 다 보내줘 사탄리아 애들 뭐 다 보내줘 아 좋은 변치 사탄리아 도시 앞이긴 한데 동성병기가 하나도 없고 구독 결제를 했어 구독권을 샀어 지금 오늘 그러면 바로 적용될 텐데 바로 적용돼서 구독 보상이나 이런 거 받을 텐데 이미 구독하고 있는 거 아뇨? 근데 구독했으면 알람이 떴을 텐데 이미 구독하고 있는 거 아뇨? 이미? 돈 되는 것만 우선 챙기고 돈 되는 거 이제 굳이 안 챙겨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근데 약간 그래도 비싼 거 갖다 팔고 싶은 마음이 두고 자 포로는 널널하네요 자리가 그러면 좀 뭐 이것저것 먹어도 되겠네 펜카녹에 넣어 펜카녹에다 넣어줄 거 곧장으로 옆으로品을 쓰면 어 딱이야 계속해 이러면 거진 바타니아 뭐 핵심꾼 단 갈아낸 듯 다음에 모이는 건 이제 작병일 것 같은데 자 이거 탈자를 잡네 자 이거 들어갑시다 바로 861마리 스톱기 4개 스톱기 4개 다 배치하면 큰일인데 보통 한 2개 배치하거든요 얘네들 아 이렇게 멀어 또 스톱기 4개가 얼른 최대한 빠르게 성문으로 갖다 붙여야 겠는데 모병을 가가가가가가가가 왠지 투석기 검.. 아 빨리 달릴까 안 돼 무섭게 날아온다 야야 무섭게 다 할 것 같아 달려 달려 와 근데 여기 투석기 꽤 좋다 이거 방어하기 되게 좋은 성이 그곳인데 투석기만 잘 공성탑 쪽으로 맞아준다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배치가 투석기가 뭐 날라오다 많은 거 보니까 배치 이상하게 한 것 같구만 종면에 하나 하나 하나? 어떻게 하나밖에 없어? 여기 하나 정면에 스톱기 어 여기다가 한ait burst 몇 가지 끝자림이 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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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이 따로 없구만 아이고 짧아 짧아 아 저거 투창 감질라 한 20발이 더 큰 웃겼어 20발 30발 다섯발 너무 감질랍니다 어 우리 애도 때리고 있었어 이미 공군이 많이 닿았잖아 공성 좋았다 그래 뇌을 때리면서도 때리면 더 빨리 부서지겠지 이거 보통 아무리 가까이 갔다 오셔도 잘 안 때리는데 웬만해서는 어떻게 때리지 이걸 뚫렸다 뚫렸다 아이씨 운땅에 진입 운땅에 진입 운땅에 진입 운땅에 진입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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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때려줘 흠내줘 흠내줘 어차피 쪽스 밀어내 후시 후시 밀어내 밀어내 할 수 있어 개많아 개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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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나 뚝배기 갔어 누가 나 뚝배기 때리냐 어 어 바로 딸피 됐네 살짝 사려야겠다 이거 밀어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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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들어갔어 지금 우와 와 바글바글 하네 확실히 그래도 확실히 도시에 도시에 한 6,700은 있어야 공성하는 맛이다 아 아 우리들 너무 잘 싸우고 뭐가 이렇게 한참 남았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남았네 여기 어리버리하시는 우리도 있고 와 근데 또 듣 Cult 라이블 투 lantern 타 ício Fortnite 내 정면에 투석기 하나 구성변기가 뭐가 없었네 구성변기가 투석기 하나랑 말레스타 하나 이렇게 있는거 같은데 그래도 47마리 죽음 굳이 들어가는거니까 굳이 들어가는거니까 전형도 나쁘지않고 윤병제훈련 해놓고 도시관리 아 들어가보세요 빡빡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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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령 단무지는 서로로 넣어 싹으로 그리고 공사 싹 모집해서 두둥근 넣어 아이템 좀 팔고 잠시 대기 세이브 잉글라니스를 바로 친다고 세아론? 도시가 필요하구나 상이 너무 심해 센카녹에 병력 좀 모아볼까? 잉글라니스를 결국엔 못 먹는 것 같은데 움직이다가 쟤네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전단전지 열린 듯 가볼까 칼라젤드가 또 카르반데스? 도시 공략하네 아 역시 안 돼 이건 다 내 병력이야 어 이러면 대박인데 나 병종이 순식간에 뻥튀게 되는데 이거 그냥 카르반데스에 바로 사다리만 놓고 올라가도 될 듯? 내가 성공이니 너네가 성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얘네가 성공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많지? 너희들 다 붕벽만 모았나봐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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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공룡도 능력시켜 어차피 기경 때문에 혼전이야 어차피 기경 때문에 혼전이야 공룡해 밀고 들어가 올라가 근로에 알고 거기 Silverman 깜짝疼 비킬 비킬 야 저거 도망치는거 어허 언제 그렇게 도망치시나 하나 걸리기만 해봐 힝 하기만 해봐 아이씨 키워너들이 잘 도망가네 아이씨 키워너들이 중요한게 아니야 아 이거 세르비 왜죽어 아 왜죽어요 얘는 죽을 그건가봐 뭐 이렇게 전투만 하면 죽어버려 어 병력 696 이거 개꿀이죠 병력의 포로에 미쳤다리 세르비히가 죽은게 좀 에바세바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거를 로드를 하기에는 세이브가 좀 애매한데 그냥 굴러와 애매하다 병력 다 먹으면 먹긴 먹을건데 어차피 보병먹기고 못먹고 어차피 뻥튀기 전투야 이거 1477 그중에 696마리가 나한테 떨어졌다고 아 이거 세르비히 죽어가지고 아 이거 세르비히 죽어가지고 200만이 나가버리는거 개혹하네 이건 진짜 개바 아닙니까 이게 계산 좀 때려보자 하루만에 공성캠프가 병력 로스 없이 차려지는지 99명 떠났죠 이거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딱 전투치료기 전인가 154군이면 생카녹 먹고나서 인거 같은데 어디쯤이지 대기하던중이네 대기 잠깐 하다가 대기하던중이네 대기 잠깐 하다가 대기하던중이예요 30명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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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ge 40명 30명 40명 50명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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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40명 그래서 바로 달리면 얼추 자 이거 끝까지 붙지 말고 기다렸다가 싸그리 쓰러 가먹죠 이거 그리고 이왕이면 이 뒤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게 낫죠 좀 더 던글라니스랑 가까운 데서 바로 전투 시작됐죠 얘네들 또 걸었죠 뒤돌아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왔어 내가 갑자기 밤이네 밤이면 금방 날이 새는데 밤에 전투가 열린 게 옳은 일인가 이네들이 성공 어 뭐 낙마에서 지금 다 영주고 뭐고 다 누워버렸죠 지금 개이득 고야 보고 5 정도 내 방해만 요 어 미친놈이 기병을 그냥 갈아넣네? 어어 야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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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나 초원이라고 아주 신났구만? 이건 내정이지 미쳤나 미쳤나 어허 내가 질거 갔나 이 정도 이 정도 병력차 내가 질거 갔나 미쳤나 어 잠깐만 칠거 갔나 아 홈벙 으 으 으 와 나 고병 많이 녹았다 생각보다 많이 녹아버렸어요 고병대가 쎄게 세다 얘네들 대기 속수가 상당해요 하지만 내 병력들도 아직 저력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죽지 않았어 내 병력들 패딩은? 패딩은 누가 하래? 패딩은? 패딩에 방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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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던지려고 했어 뭘 던지려고 했어 뭘 던지려고 했어 와 씨 질 뻔했네 한바탕은 진짜 내가 열심히 안 싸웠으면 졌다 이거 와 쟤네들 이게 무지성 돌격만큼 무서운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거야 이거 기병이 흔들어 놓고 무지성 돌격 고병 바로 바짝 쫓아오니까 아주 진짜 티어빨 아니었으면 이거 졌다 졌어 이번엔 Tom 기관이 흔들어 놓고 무지성 돌격 못 도망가지 맞네 하나는 개병대 저거 어허 저것도 저기서 낙살을 했구만 얼마 남은? 얼마 남은? 이쯤인가? 좀 더 위 이쯤인가? 아직 있어 거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안에 뭐 있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던 뿐이죠? 아 스바나 왜 죽어 아아 아아 이거 전투는 다음 방송에 이거 전투는 다음 방송에 하도록 하죠 다시 하도록 하죠 이제는 스바나가 또 죽어버리네 크으 아 이번엔 865 자 일단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뱅바 뱅바 아아 아아 아아아 제멋의